자 독서 한번 들어가보자 잠깐 잠깐 문학 보고 왔어 어려운 거 먼저 끝내자 알겠지? 살다 살다 불문학 아니 문학을 어렵다고 말할 날이 오네 이래서 인생을 살아봐야 된다고 그죠? 자 문학 싹 보고 독서도 똑같이 갈 거야 자 오히려 독서는 훨씬 간단할 수도 있어 선생님 총평 때도 이미 많은 것들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 독서 당연히 독서의 목적 미래적 독서 분석이야 알지? 우리가 구평 때 풀었던 거 요 내용들 뭐 데이터 소유권 이동권 그지? 앞전효과 가나 주장 봐서 뭐 할 거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미래적으로 봐야 돼 자 분석 다 할 겁니다 지문 다 볼 거야 독서 방법만 제외하고 지문 볼 건데 미래적으로 볼 거야 미래적이라는 건 뭐겠어 수능인 이렇게 나와 이걸 봐야 돼 왜냐? 이걸 봐 여기서 출제됐잖아 그거 볼 거야 알겠지? 자 독서 선생님이 할 말이 다 하나밖에 없다 1 2 관 지 아무래도 선생님이 내년에는 저기 현장 강의 지금은 선생님이 독 그 국어 사시사 수능 사시사 이렇게 클리닉 이름을 붙였거든 다 바꾸려고 1 2 관 지 하나 위치로 쭈루룩 깨뚫는다 가능하니까 그죠? 자 여기에 집중 빡 해볼게 자 일단 문제 열고 의도 찾는다 맞지? 두 번째 패턴 반복되는 요소 지문 독해 패턴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지문 독해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문제 잘 풀려고 선지의 출제 요소가 무엇인가 자 이제 딱 걸렸어 오늘 뭐 틀렸는지 보면은 다 나와 알겠지? 가보자 자 법대로 가볼까? 법으로 가자 열어보세요 페이지 얘들아 문제 4, 5, 6, 7 자 싹 붙을 때 일단은 처음에 빅데이터 기술인가 했는데 어 아니야 법이야 그치? 자 얘들아 법의 패턴 뭐야? 주체, 요건, 결과 거기에 플러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명시, 유무 그죠? 규정이 됐냐 안 됐냐 써있냐 안 써있냐 이거 중요하다 했었지 그치? 자 본범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야 이거는 1월부터 출발했던 거야 또 법의 종류 이번에 법의 종류는 안 나왔지만 법의 종류 중요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빵에 가냐 안 가냐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 그치? 오케이 자 또 쌤이 뒤로 갈수록 요것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법에 위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된다 바로 기간과 금액까지 체크해 달라 자 쌤이 지금 쭉 말해가지고 저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4번, 5번, 6번의 출제 포인트를 보면 저게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패턴이 다 출제되진 않았지만 읽어 나갈 때 어디에 힘을 줘서 읽어야 되는가 이게 머릿속에 있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서는 사실은 이미 절반을 알고 들어가고 절반은 내가 알고 있는 틀에 이 지문의 내용을 떠넣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기출을 딱 열고 맨땅에 헤딩한다 그럼 1년 동안 뭘 공부해야 돼 대체? 그치? 독해력 뭐 어떻게 올려? 책을 10만 권 읽으면 독해력이 생기나? 안 그래 어 반대야 오히려 쌤이 그 DM으로 받은 내용 중에 되게 많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건데 혹은 내가 그런 걸 경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되게 독해가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문제를 풀면은 잘 나와 국어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독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잘 나와요 근데 고3이 되니까 이상하게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은근히 꽤 있어 꽤 있습니다 특히 책만 읽은 학생들 꽤 있어요 왜 그럴까? 당연하지 시험이잖아 시험이라는 건 뭐야? 체계가 있잖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 전략적 풀이가 있잖아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 출제 포인트가 있잖아 명확하잖아 그치? 그걸 봐줘야 돼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게 국어지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아시겠죠? 쌤이 첫 번째 지문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 총평에서 쌤이 이 얘기 이미 다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 지문 세트에 틀린 사람도 있을 거니까 4번 일단 정답 바로 때려봐봐 정답 3번이지 3번이 뭘 물어봤지? 일단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 중심화재잖아 그치?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자, 이 문단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여기 체크했을 거야 이 문단 첫 번째 줄이지 중심화재가 대체 뭘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체가 쪼개지잖아 이 문단에서 보유자인가? 정보 주체인가? 그치? 주체 쪼개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문단에 갑자기 소유권에서 이동권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오지 3문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자, 밑줄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자, 정보 주체 괄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정의 데이터 이동권이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얘들아 4번 정답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일단 중심화재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이야 이제는 법에 대한 거야 법에 써있는 게 핵심이잖아 그치? 거기다 중심화재가 바로 이동권이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이동권이고요 그래서 4번 옆에다 빨리 적자 자, 4번이 물어본 건 하나네 뭐가 명시되어 있어? 그죠? 명시 지금 나온다 했잖아 잼스트로 다모스 그치? 3번 옆에 빨리 적자 명시 유무 자, 요 세트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직 해설지가 안 나왔나? 해설지 보고 혹은 해설 강의를 막 들으면 2문단에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지 의미 있어 없어 그게 과거적인 거야 그게 사후적인 거지 내용이 써있으니까 얘가 답이다 그래서 수능 때 그럼 뭘 봐야 되는데? 기준이 100% 있어야 돼 아시겠죠? 기준 명시 유무 저거 일단 5번 자, 그럼 5번 봐봐 일단 A와 B의 입장이니까 입장 체크해야지 자, A는 긍정 그죠? B는 부정 자, 일단 정답 바로 가보자 5번 아, 헤이 참나 어떡하지? 이걸 또 틀렸단 말이야? 아, 얘들아 5번 봐봐 어디가 틀린 거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빨리 적어봐봐 데이터 이동권이란 중심 화제의 정의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다라당당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데이터 이동권의 정의 우리 독해 기본 단위는 정의 지금 존재하고 있어? 쌤이 분명히 9평 직전에 정의롭게 정의 체크하자 Justice 얘기했잖아 그치? 자, 이동권 정의 뭡니까?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정의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주체 지금 주체가 여러 명 나와 일단 주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번에 주체 무조건 체크 자, 정부 주체가 이 정보를 가진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이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3자에게 무상 전송하게 하는 어머나 쌤이 눈이 확 뜨이던데? 내 데이터인데 공짜야? 눈에 확 보이지 않았어? 무상 전송 뭐가 틀린 거야? 정의가 틀렸네 경제적 이득 X 3문단의 다섯 번째 줄 보니까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무상입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쌤이 말을 아끼는 줄 알겠지? 할 말이 없잖아 출제 포인트 너무 명확 명확 6번 어머나 쌤이 6번은 쓰지도 않았어 이렇게 써놨어 자, 얘들 6번 봐봐 정답 선택지 4번 봤어, 안 봤어? 나올 걸 했어, 안 했어? 크 나올 걸 했어, 안 했어? 별표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 별표 다 만 자, 4번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이동권의 대상이야 잠깐만, 잠깐만 분명히 다만 이렇게 써 있었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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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라고 써 있었지? 어, 별표 해놨어, 쌤이 3문단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줄 다만 본인의 데이터를 할지라도 빅데이터 소유자 소유자가 수집해서 분석, 가공해서 개발 과정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건 X 난 X 했는데 X에서 안 했어 컴쌓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잘하자 시험 나와 그치? 다만이잖아 다만 이건 아니야 이건 누굴 거야?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용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4번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누굴 거야? 이게 은행이 한 거잖아 새롭게 가공한 거잖아 그러면 정답은 4번이지 별표 다만 쌤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쌤이 총평에서 법 지문의 패턴 이렇게 쫙 보여줬잖아 기술 지문 패턴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술 보고 입문 볼 거야 오늘 핵심 알지? 기술과 입문이야 많이 틀렸더라 오답률 왜케 높아 특히 11번 11번 왜케 높아 오답률 근데 쌤이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게 3년 안에 쌤이 장담한다 3년 안에 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의 공부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3년 안에 응 이유가 있지 1, 2, 관, 지 하나를 알면 다 끝둘 수 있는데 뭘 가르쳐? 쌤 뭐 먹고 사냐 이제 걱정이 앞선다 쌤 뭐 먹고 살지? 그냥 하나 가르치면 쌤 감사합니다 다 포괄할 수 있는데 모든 걸 그치? 법 지문을 여러 번 푸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를 남기자 남기자 그래야 미래에 적용이 가능하다 수능은 무슨 시험? 적용하는 시험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 듣고 문제 풀고 클리어 아무 의미가 없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김재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잘했어 그래서 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 있어 왜냐면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잖아 그치? 쌤이 쪼개서 알려주는 거 잘 못하거든 한 번 할 수 있지 요즘 할 수 있거든 10개도 안 되잖아 변호사 공증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 변호사님이 댓글 썼잖아 국어 강사인데 법 지문을 뭐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냐 딱 써놓았잖아 좋아요 한 게 내 거라고 말했지? 좋아요 그런 거 눌러주고 보면 그래서 쌤은 뭘 먹고 살까? 너의 수강 후기를 먹고 산다 아시겠지? 올해 수능 대박 내고 후기 쓰자 알겠죠? 그만큼 반복된다라는 거야 거기에 집중 자 여기다 과학으로 한번 가보죠 과학으로 한번 가보죠 기술로 갑시다 과학기술 이것도 이것도 쌤이 이미 여러 번 예언했어요 기술이네 핵심 일단 문제 문제 한번 훑어봐 한번 훑어봐 오케이 자 여기다 문제 열어봐 자 8번 9번 8번 얘기 안 할 거야 8번 안 할 거야 8번 틀리면 삐진다 자 9번 10번 11번 오케이 11번 같은 게 이제 가장 난독을 높겠지 3점짜리이기도 하고 딱 보니까 사례잖아 사례 일단 사례의 핵심은 뭐야? 대응하는 거 개념을 고대로 갖다 대응하는 거 10번은 기억이네 기억은? 오케이 수정진동자 아우 좋습니다 자 9번은? 오케이 일치 불일치 좋아 그러면 봐봐 기술 변하지 않는 1, 2, 관치 좀 말이 어려워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9호 만들었잖아 9호 외치고 있어 막 마음속에서 외치셔야 돼 자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기술이잖아 얘들아 기술의 목적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아야지 그치? 자 시작이 곧 끝이다 절대 잊지마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딜 갈 거야 그게 의식의 흐름이지 목적지 딱 찍고 오케이 난 여기로 가고 있네 가야지 가다 보면 이상한 게 나와 얘들아 목적 빨리 밑줄 쳐 봐 목적이 뭐였어 1문단 어머나 친절해라 어떻게 잴까? 너무 친절하지 않아? 호기심 가득한 맛 꼬마 같잖아 자 밑줄 자 질량 어떻게 잴까? 목적이야 이게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뭘 보겠어? 질량을 어떻게 잴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과정을 볼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 과정이 누가 싹켜 있겠어? 개념이 들어 있을 거고 또 누가 껴 있겠어? 비례관계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 수식이 있을 거야 자 잠깐만 잠깐만 이 중에 처음 보는 사람 있어 없어? 처음 보는 개념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 어제 공부 시작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우리 지금까지 기출이 다 이거였는데? 그치? 그럼 봐봐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핵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뭐야? 디테일 격가지잖아 격가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격가지와 중심이 똑같아 보이는 순간부터는 독해가 안 된다고 봐야 돼 알겠어? 일단 독해력이라는 건 뭐야? 모든 걸 내가 다 완벽하게 포섭한다? 어 말이 번지르르 하지 독해라는 건 뭐겠어? 중요 정보와 이 중요 정보를 설명하는 부연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독해력이야 눈 좀 생겼어? 눈 보여요? 보여야 된다 했지? 보여야 돼요 자 오늘 세트 틀렸어도 괜찮아 왜냐? 1위 관지잖아 오늘 알면 내일 풀 수 있거든 그게 수능이야 가볼까? 자 얘들아 그럼 봐봐 1문단 들어가 봅시다 1문단에 일단 밑줄 질량은 어떻게 잴까? 지금부터 이제 질량을 어떻게 재는지 가보자 2문단 앞전효과에는 어머나 쪼개지네 구분분류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반갑다 1차 앞전효과 2차 앞전효과 다 구분하자 오케이 간단합니다 1차 밑줄 2차 밑줄 모두 동그라미 모두 동그라미 모두 모든 항상 동그라미 처음 봐 안 봐 처음 안 보지 그치? 자 동그라미 앞전체라고 하고 수정이 주로 쓰인다 수정 말고 또 누가 있긴 있나 봐 모두 항상이 아니니까 수정 오케이 90% 수정 오케이 자 2문단 가자 이제 아직까지 안 나온 건 원리방법 아직 안 나왔어 2문단 수정은 잠깐만 잠깐만 절단 가공할 납작한 원판 모양 양쪽에 양면에 전극이 있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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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 빨리 묶어 봐봐 위에서 한 3줄까지 묶어 주자 옆에 뭐라 써야 돼? 구 조 그렇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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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기능 기다리고 있었잖아 바로 직전에 이감 시즌 6 1차 했잖아 구조 이미지화 시키고 의인화 시켰잖아 그치? 구조 기능 밑줄 이감 온에서도 했잖아 별에는 밤 했잖아 봄봄 했잖아 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았다 까먹었네 까먹으니까 쌤이 먹고 살고 있네 눈물뚝 잘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쌤은 후기로 먹고 살고 싶다 알겠지? 까먹지 마 자 구조 기능이야 지금 이제 구조 양쪽에 전극 만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조건 진동한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놓치면 안 되지 우린 지금 질량 재는 방법을 보고 있어 걔를 끌고 가야 돼 질량 재는 방법 뭘까? 진동을 해 일단 자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큰 폭을 진동을 해서 진동을 측정해 쉽게 만든 것이 바로 기억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억 정의 짚어야지 기억의 정의 여기 써있는 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자 기억에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정의는 무조건적 출제 포인트지 정의가 또 나오네 자 고유 주파수 동그라미 고유 주파수란 동그라미 자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자 오케이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잠시만요 자 9번의 정답이 몇 번? 9번 열어봐봐 9번의 정답 몇 번? 4번 해설지지 안 봐도 알겠잖아 해설지 뭐라 써있을 거야 3문단에 너번째 줄 위에서 여섯번째 줄에 바구팅 탱탱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써있잖아 그러니까 9번의 4번 모양과 크기 크기가 달라도 같다 아니지 틀렸지 크기가 다르면 달라진다잖아 정답 4번이야 의미가 있냐고 없냐고 빨리 잘 생각해봐봐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모양과 크기에 집중해야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디에 집중해야 돼? 따라에 집중해야지 왜?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 출제 포인트 몇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눈물 쭉 알겠어요? 첫 번째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내 눈을 바라봐 넌 기억하고 몇 경우 떼시 따라수록만 다음 수능에선 바로 마친다 알겠어? 지금 약간 최면이 걸린 오케이 눈빛 풀렸어 좋아 좋아 지금 최면 딱 걸렸어 수능에서는 올해 수능에서는 바로 마친다 몇 경우 떼시 따라수록만 신기하지 않아? 어쩜 이렇게 딱 7개 쌤이 1월부터 봄봄할 때부터 얘들아 7개 무조건 기억하자 여기 싹 집중해 무조건 보여 무조건 출제돼 조건과 결과 아니 기출이 나와있잖아 분석하면 알잖아 엄청난 분석력 물론 김잼마가 그걸 좀 가지고 있긴 해 디테일 알지? 잼스테라다머스 디테일 근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을 뿐이야 근데 참 재밌고 신기한 건 10년 내내 여기서 출제된다는 거야 다시 몇 개? 면 경우 때 시 해야지 수동적이야 눈빛이 따라 소록 만 오케이 앞에 있는 게 조건 뒤에 있는 게 결과 자 뒤집어볼까? 결과 먼저 나오는 것도 있잖아 뭐뭐하기 위에서 조건 뭐뭐하려면 조건 내 눈을 바라봐 넌 맞힐 수 있고 됐어 이제 처음에 딱 걸렸어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9번 4번 옆에 뭐라 써야 되겠어? 조건이라 써야죠 그치? 집중해줘 알겠죠? 자 얘들아 좀 더 가볼까? 자 그럼 이제 가보자 뭐 나올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고유 주파수란 뭐 정의 나왔고 조건 나왔고 질량이 질량이 커지면 증가하면 화살표 비례하는 게 나와 안 나와? 아유 나오잖아 화살표 위로 주파수는 어떻게? 쭉 내려가요 화살표 내겠어 안 내겠어? 알면서 자 화살표 자 수정 질동자의 주파수는 아주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요 요 질량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주파수가 싹 바뀌나봐 그치?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 뭘 질량을 어머나 잠깐만 이걸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돼? 끝났네 이걸 받아야지 이 느낌이 안 왔다고? 그럼 진짜 끝난 거야 알겠어? 자 라임 좀 괜찮았어? 쌤 오늘 새벽에 라디오 하고 왔거든? 김영철님 알지 얘들아? 응 최고의 개그맨이잖아 그치? 한 20년 동안 정점에 계시죠? 김영철님 딱 쌤한테 그러더라고 유튜브 하자고 개그 유튜브 정확히 문학 개그 유튜브 문학과 개그의 콜라보 인정받은 거야 누구한테? 최고의 개그맨한테 안 웃고 있네? 그럼 너가 이상한 거다 알겠지? 인정받았어 쌤은 알겠죠? 자 얘들아 보자 벌써 끝났어 지금 목적 달성 벌써 해버렸잖아 그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 뭐야 질량 측정 다 끝났네? 이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는 뭐겠어? 이거 가지고 안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 잘 풀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간다는 얘기인데 목적지 도착해? 못해? 못해요 자 다시 한 번 그 부분 생각 안 났을 수 있어 뭐 하면 돼? 시작에서 끝을 잡고 들어가면 돼 중심하자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네? 여기로 가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 그거 금방 할 수 있어 알겠죠? 금방 할 수 있어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다 쌤이 쌤 어 저 9평 때요 너무너무 아쉬운 점수 받았는데요 수능 때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음 그 불안함 쌤이 잘 알지 쌤이 몇 년 동안 몇 명의 학생들 봤어 그치? 음 불안해하지 마 잘할 수 있으니까 9평에 나온 점수 수능과 달라질 수 있어요 훨씬 좋아질 수 있어 알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놓쳐서 이 독해가 안 됐는지 뭘 놓쳐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모를 때는 문제가 있지 그건 진짜 프라블럼이라니까 근데 아 내가 이걸 놓쳤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보면 돼 뭐 어려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9평 끝나고 4등급, 5등급, 6등급 혹은 그 이하의 등급에서 1등급, 내가 원하는 등급 최저 맞추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최저 맞추고 하는 거 많이 봤어 할 수 있어 너는 자신감 갖고 쭉 가 쌤이 9평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공부는? 기세다 그치? 그치? 쫄아 있는데 뭘 해 그치? 슉 왜 왜 이렇게 가야 할 수 있지 그치? 가자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벌써 끝난 거야 미세한 물질의 질량 측정할 수 있다 끝 자 마지막 수식 동그라미 질량 민감도는 이콜 질량분의 주파수의 변화 정도 수식 동그라미 나오겠죠 시험에 그치? 자 그럼 수식 체크해놓고 비례 하나 수식 하나 다음 문단 가자 다음 문단 갈 때는 생각의 세팅이 약간 달라져야지 질량 측정했는데 뭐 할 걸까 이제? 이제 뭐 할까? 가보자 자 질량 측정한 원리를 응용하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어때? 중심 화제가? 바뀌었잖아 정확히는 물론 응용이니까 다 연결된 거지만 논점이 바뀌었잖아 누가 지 멋대로 응용을 하래? 그치?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제멋대로 해 지금 제멋대로 하는데 가만히 둘 거야? 제멋대로 한 거 싹 붙잡아야지 그치? 자 이제부터는 바뀌어요 농도 감지가 목적이 돼 목적 바뀌었어 지금 농도 감지 동그라미 옆에다 땡땡 목적 적자 목적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농도를 어떻게 감지해? 이걸 볼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죠? 가보자 자 수정 진동자를 기억이지? 기억 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특정 기체가 달라 붙습니다 질량 변화가 생겨 자 아 이제부터는 뭐 인과 과정이네 일단 쭉 표시하자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이 변화하고 당연히 어떻게 변화하겠어? 질량이 증가하겠지 뭐 다음 내용 보면 이어집니다 어차피 주파수 감소한다 잠깐만 이거 비례관계 이거 그치? 그냥 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 주파수가 이제 감소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조건 조건 집중하고 중요정보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일정 시점이 되면 주파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잠깐만 자 화살표가 중요하잖아 그치? 화살표라는 건 내가 이 정보를 각인할 때 엄청난 도움을 줘요 내 과학적으로 이미지화 시켰을 때 단기 기억력 훨씬 오래 간다 정확하게 각인되고 그럼 봐봐 감소한다고 해야 돼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고 해야 돼 이거 중요하지 이거 쌤이 여러 번 얘기했어 수업 때 이감 5내서도 분명히 했어요 증가랑 증가하다가 유지된다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치? 화살표 완전 달라 지금 둘은 그러면 감소하다가 유지된다 화살표 이렇게 해줘야지 감소하다 유지된다 이게 중요해 여기서 좀 더 이어진다 자 자 일정 시점은 언제냐 더 이상 기체가 달라붙지 않기 시작한 시점이야 봄봄 10강이 떠오른다 봄봄 10강의 이상기체 반데레발스 방정식 비슷합니다 지금 자 뭐 비슷한 게 한두 개 아니니까 어차피 가보자 얘들아 좀 더 갈게 자 농도가 클수록 계속 조건과 결과 비례관계잖아 자 화살표 이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 연결되는 거네 농도가 클수록 더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비례관계 짚어놓고 나올 거잖아요 물어보면 이제 확인해야지 좀 더 가자 이거 뭐 이해를 굳이 해야 돼? 혹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물론 내가 과학을 좀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 그럼 너무 좋지 이해하면 너무 좋지 근데 농도가 높을 때 작은 주파수가 왜 유지가 되지? 몰라? 짚으면 돼 그치? 그냥 현상이잖아 짚어놓으면 돼요 자 농도가 높아질 때 작은 주파수가 유지가 된다 좀 더 가자 자 농도가 클수록 이제 주파수 일정이 유지된다 자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개념 정의 반응 시간 동그라미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이번에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 시간 정의는 봐놓고 자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가 이제 반응 시간이고 그게 짧을수록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연결하고 반응 시간 짧을수록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어 그게 이 기술의 원리인데 그죠?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 확인하면 된다 잠깐만 그리고 이제 이 비례관계를 가지고 지문은 뭐 끝났어 왜냐 마지막 문단에 대해 어떤 내용이야 마지막 문단 봐봐봐 자 그런데 숫자 1 붙이자 나열되니까 다른 기체가 같이 붙으면 정확한 농도 측정 어렵다 1 문제점 1이네 그치? 한계 1 두 번째 대상 기체만 붙어도 농도를 알 수는 없어 숫자 2 한계 2개 자 한계 2개 말고 한계가 지금 2개야 그치? 오케이 어려움 2개 자 따라서 이 때문에 농도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놓아야 한다 조건 동그라미 자 농도에 따라 조건 농도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놔야 된대 그래야 농도 감지가 가능한가 봐 그죠? 오케이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농도를 알 수 있다 자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강도도 구할 수 있다 수식 두 번째 그죠? 끝 지문의 정보는 대단히 명확하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리고 그 올해 교육부 브리핑에서 쌤이 총평 때 간단하게 물론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요 왜냐면 그 내용 지금 반영을 쌤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필요한 부분들 다 지금 가져가고 있어 그리고 정보량이 좀 줄어서 개념이 막 던져지던 게 그게 좀 줄어서 할만하다 알면 뭐 할 거야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출제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몰라도 되는 건 쌤이 설명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지문의 길이가 줄었지만 나올 것들은 명확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뭐가 나올 줄 알면 할 수 있겠잖아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자 특히 이제 지금부터 10번과 11번 문제를 풀 건데 특히 11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이런 게 있어 쌤은 문득 그 책이 떠오르더라 원리를 찾아서 그 책 알아? 윤리를 찾아선가? 왜 그 줄무늬 타록한 옷을 입은 것 같은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찾는 거 있잖아 딱 보면은 자 원리? 원리로 갈게 자 원리를 찾아야 돼 근데 원리를 찾기가 힘들어 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너무 찾기가 힘든 거야 왜냐? 사람이 300명이야 300명씩 원리를 찾아야 돼 오마이갓 쌤이 약간 안면 인식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잘 못 찾아 그런 거 쭉 보는데 원리가 없어 다 원리야 그리고 못 찾겠는 거야 쉽지가 않아요 자 기존에는 지문 안에 원리가 10개야 원리가 10개고 그중에 한 명은 원리를 찾아야 돼 문제가 물어보면 한 개니까 우리 이감 문제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 풀 때는 이런 비례관계가 13개까지 나온 적도 있어 자 기출도 꽤 많이 나올 때는 6, 7개까지 나옵니다 오늘 어때 할만해 할만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할만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라는 걸 그냥 느낌으로 좀 쉽네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정보의 개수가 적은 게 맞아 나열된 정보의 개념이 적고 비례관계 좀 적은 게 맞아 그러면 또 잘할 수 있잖아 300명 중 원리 찾는 거랑 3명 중 원리 찾는 거 이건 찾아야 되지 않겠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단 원리가 누군지 알아야 찾지 그치? 일단 원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 원리가 누군지를 안다 뭐가 출제되고 어디에 힘줘야 될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올해 승산이 있다 6평, 9평 둘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치? 자 6평이든 최근의 기출이든 최근 기출 작년 것도 정보의 양이 좀 줄었죠 근데 나오는 포인트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건 마음 급하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 돼 독서가 더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독서에서 시간 부족했고 독서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에 주목하자 그걸 어떻게 해봐야지 샘이랑 같이 비례관계 확인하면 뭐 할 거야 비례관계 나오는 거 알지 그럼 그걸 봐 찾아 정리해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 어디서 출제됐을까? 캬 보면 알아 지금부터 10번 가보자 10번 바로 가자 일단 8번은 샘이 정답 5번 작동원리 설명 농도 측정 방법 어머나 아주 정확한 설명이 잘 돼 있네 이거 설마 제작 방법 있나 없나 간 사람 없지? 잘하자 한 번에 자 여기다 10번 자 기억에 대한 설명 옆에다 하나씩 하나씩 한 번 적어보자 자 9번 문제랑 지금 똑같은 문제 몇 번인 줄 알아? 추론해봐 몇 번이겠어? 8번 방금 제쳤고 9번 땡 11번 여기 써있고 10번이겠지 자 지금 10번과 11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봐봐 얘들아 자 정답 몇 번? 5번이네 1번부터 가보자 얘들 1번 자 기억에서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재료는 뭐 수정이고 1번 옆에 뭐라 써야 될까 모두 그죠? 둘 다 옆에다 적어야지 모두 모두 모든 항상 100% 100%는 출질일 가능성 100% 자 밑줄 당연히 1차 앞전 효과 보일 수 있지 그치? 모두니까 그죠? 2번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자 2번 어디서 출제된 거야? 앞전 효과 1, 2 자 이 중에 지금 구분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1번과 2번 정확히 보잖아 그치? 지금 2번 선택지는 자 2차 2차 앞전 효과를 말하는 거고 기억은 당연히 둘 다 모두 그러니까 2차 앞전도 있지 1차도 있지 그치? 2번도 맞네 그러면 그죠? 자 2번 옆에는 그럼 뭐라 써야 될까? 분류 모두 그치? 3번 아 기억에는 원판 모양의 수정 뭐라 써야 될까? 그렇지 그렇지? 으흠 기자 아니야 알았지? 응 자 4번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잠깐만요 여기다 4번 어디서 출제된 거야 지금? 기억의 어 쌤 해설지 기억의 앞에 써있다고 합니다 Are you kidding me? 다음 번에 뭐 할 거야? 자 쌤이 믿는다 똑백한 얘기하잖아 여기다 4번 기억의 앞에 써있는 거 맞아요 그게 바로 뭔데? justice 정의잖아 알겠어? 김재마 정의 영어로 모른다고 막 소문내고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정의롭게 정의 찾자 자 여기다가 정답 4번 맞아 그래서 그대로 써있잖아 옆에다 적어야 정의 적어야지 정의 5번 자 그럼 봐봐 5번이 뭘 묻는지 잘 봐봐 전압은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바꾼다 자 그러면 이 고유 주파수 값이라는 결과 값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거잖아 지금 이 조건 중에 하나에 전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조건이 뭐였어?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바뀐다 이거밖에 없었네? 자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문제는 출제가 된 거지 그럼 봐봐 9번 문제를 정답을 4번을 딱 골랐잖아 10번 문제를 볼 때 어때? 같은 포인트에서 나온 거야 지금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놓치면 줄줄이 놓칠 수 있다니까 하나를 잘 보면 줄줄이 맞힐 수도 있잖아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면 경우 땟이 따라수록만 죽 들어간다 꿈에 막 나오고 해야 돼 어? 뒤에 막 온다니까 쌤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으면 면 경우 땟이 따라수록만 그래야 돼요 수능 날까지는 알겠어? 신기하게 수능 딱 끝나자마자 다 사라져 다 사라져 아니 쌤 최근에 조교 중에 이제 그 어떤 조교한테 연락이 왔냐면 작년 현장 강의 학생이야 연대 치대 다 합격했던 학생 그 친구 생각나는 게 수업 끝나면은 항상 질문을 하고 갔었어 너무나 열심히 했던 학생으로 쌤이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잘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딱 수능 전날까지도 쌤 저 조교 꼭 할게요 이러는 거야 조교 꼭 하겠습니다 인강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조교하러 와야지 연락해 알겠어? 자 쌤 저 조교할게요 그랬어요 쌤이 그래 그래 범아 시험 잘 보고 연락해 응 시험 잘 보고 연락이 왔어 그러고 나서 쌤이 또 조교를 막 시키진 않거든 자소서 뭐 몇 가지가 좀 필요해 조건이 자 근데 이제 오케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쌤 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굉장히 고독하더라 갑자기 쌤 왜냐 대학 가서 할 게 많대 연대 보니까 한 학기 동안 뭐 불태웠더만 동아리 활동부터 학생회 활동부터 뭐 여행도 갔다 해외여행 국내여행 그냥 그거 한 학기 동안 되나 그 정도로 다 한 거야 다 하고 이제 엊그제 연락이 왔어 다시 쌤 살아 계시죠 저 기억하세요 할 거 다 했습니다 1학기 때 2학기 때 조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락 싹 왔더라고 그거야 알겠어? 대학에 딱 가면 불태워야 돼 사실은 막 불태우고 학생들 중에 인강 학생들도 쌤 저 내년에 조교할게요 쌤은 언제나 열려있어 너무 좋지 내 강의를 들어도 학생들 조교를 해야지 당연히 그치? 자 근데 누가 깔까 그거를 너가 깔게 될걸 쌤 생각해 볼게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실제로 많이 봤어 배신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이 얘기 왜 나왔지? 아 이 얘기 왜 나왔냐 왜 나왔을까? 가보자 자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서 질문 잘해야 되고 그 친구도 딱 보면은 가르쳤던 것들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 가장 앞자리에서 진짜 국어를 잘 하고 있는데도 뭐 아는 걸 다 쓰더라고 쌤이 말할 때마다 써 왜냐 그래야 안 까먹잖아 그치? 자 9번 10번 어때? 하나를 맞히면 얘도 맞힐 수 있다 그죠? 조건도 하나밖에 없어 몇 경우 때시 따라수록만 조건 너가 다음 타자야 이제 알겠죠? 응 그것만 잘하면 된다 11번 바로 가볼까 이번에? 자 오케이 보기 보기 가보자 보기는 어차피 무슨 얘기에 똑같은 얘기 할 거잖아 그치? 자 알코올 감지기 A와 B 자 알코올 기체로 그냥 바꿔 생각하면 되겠네 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자 오케이 농도 측정 자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의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라고 그랬네 달라붙어야 뭐 시작을 하지 그치? 자 A, B는 모두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과정이 많지가 않아 지금 그치? 자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줄어들어 주파수가 줄어들다가 유지됩니다 이게 끝이야 자 점점점점 감소하다가 유지되었다 이 얘기는 뭐 달라붙었다는 얘기네 그치? 달라붙었다가 더 이상 달라붙지 않았다고 유지됐다 끝 자 정답 선지 바로 가자 2번 2번 얘들 2번 가봐봐 B에 달라붙은 알코올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다음에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조건입니다 자 뭘 물었나 봐봐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자 이 선택지를 판단할 때 약간의 순서는 필요해 지금 이 선택지는 뭘 묻고 있어? 차근차 생각해봐 2번 선택지 뭘 묻고 있어? 주파수의 값이 작아? 이렇게 묻고 있네 자 주파수의 값을 결정하는 게 뭐야? 질문 속에서 질량 아니야? 그치? 지금 보니까 알코올 오케이 알코올 양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알코올만 달라붙은 게 아니잖아 다른 기체 같이 달라붙었다면서 그렇다면 질량은 크겠어? 작겠어? 이것만 판단하면 끝이네 질량은 당연히 크겠지 다른 기체도 같이 있으니까 그럼 주파수는 당연히 작아지겠네 어디에서 나온 거야? 비례관계에서 나온 거네 2번 옆에다 족자 비례관계 봤어 안 봤어? 원리 3명 중에 1명을 못 찾았다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11번 오답률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진짜 눈물이 쭉 나고 많이 고독하더라고 그치? 아니 쌤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놓쳤을 수 있어 느낌 괜찮아 11번이잖아 1등급 1등급이잖아 1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틀렸어도 1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맞혔어도 당연히 1등급 나오지 그러면 그치? 어디에 집중해야 돼? 비례관계 자 나머지 내용들 안 볼 거야 왜냐? 비슷한 걸 물어봤어 어디서 나왔어? 지금 적은 이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어? 그건 해보자 11번 아주 어렵고 틀리는 문제?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알겠지? 이거 입문으로 갈까? 자 입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존재하고 있어 자 자 가자 가자 입문 입문 어땠어? 일단 일단 입문이 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번 세트는 입문 중에서도 어디에 약했을까? 자 살아있어? 존재하고 있어? 눈빛 오케이 많이 돌아오는데 아까 최면 걸렸다가 좋아 좋아 자 문제 봐봐 12번 가를 읽고 이하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케이 13번 1년의 개혁론 잠깐만 개혁론 주장 주장 견해 생각 논설주의 사람 그치? 알지? 오케이 자 쌤이 숫자 옆에 보면 좋다고 하지 않았었어? 응 도움이 된다 유형원과 정약용 둘밖에 없네 딱 둘 오붓해 지금 지문이 그치? 자 확인해보자 14번 기역 니은 디귿 자 15번 아 15번 많이 들렸어요 15번은 약간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5번 틀린 거는 근데 뭘 놓쳤는지는 좀 확실해 그냥 확실하지 뭘 놓친 거야 아마 본인도 알 거야 이걸 봐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잘 못 봤을 수 있어 그럼 그거 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잖아 그치? 자 뭘 놓쳤을까? 당연히 공차를 놓쳤지 사람 딱 둘이지 그럼 당연히 뭐야 그냥 공차 아니야 일단 13번 문제에서 이미 느낌 와야 되는데 그치? 유형원과 정약용은 딱 둘이네 유형원은 정약용은 둘 다 모두 이렇게 나오잖아 공차 15번 틀린 건 공차 16번 아 16번은 이것도 이제 많이 들렀을 수 있어 그죠? 자 왜냐 비교해야 돼 근데 15번 틀렸다면 16번 틀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왜냐 주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16번 보면서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유토피아로 가버리지 그냥 그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 두 문제, 세 문제 쭉 연결돼 있잖아 그치? 할 수 있다 다 틀렸어도 오늘 할 수 있으면 내일 할 수 있다고 했어 그치? 자 가보자 그럼 가부터 선생님이 가는 안 썼어요 가는 앞부분 읽으면 약간 법의 느낌 살짝 나 법을 두 가지로 걸치고 있네 지문에서 뭐 이렇게 법 중심주의야 그치? 얘들아 첫 번째 줄 경국대전 예, 규정된 신분제 밑줄짝 옆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명시 그치? 명시 신분제 딱 써있어 그치? 딱 써있어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자 그럼 어떻게 써있어 신분제가? 양인과 천인 구분해야지 구분 자 양인, 천인 양인은 이런 사람이야 과거 응시할 수 있고 이런 의무지고 있고 천인은 이런 사람이야 자 관료집단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자 가는 시기 짚으셔야 돼요 시기 그치? 시기의 꺽쇠 계속 연습하셨던 거 자 이 부분 집중해야지 읽다가 더 뒤면 바짝 삐리리리 삐리리리 이 느낌 와야지 평가원 라이제이션 그치? 삐리리리 16세기 이후에 어떻게 됐어?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세 가지로 분화되었다 16세기에 이 시기를 짚어준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이건 똑같잖아 그치? 자 세 가지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잠깐만 이러한 동그라미 잡아주잖아 잡아주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야 일로와 이거 보고 가는데 안녕히 계세요 급하게 가는 걸 똑같잖아 뭘 보려고 그래 이러한 동그라미 이러한 이처럼 이와 같이 그럼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서 잡아줄 말들 다 알잖아 영어 할 때도 therefore 동그라미 치잖아 요즘 아닌가? 요즘도 그럴 거야 그치? 동그라미 이처럼 법적 사회적 신분제 법적인 건 당연히 경북대전에 규정된 신분제가 되겠고요 사회적 신분제는 바로 앞에 있는 거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 이런 내용들 그치? 바로 앞에 게 양반 중인 상민 요게 지금 사회적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꺾쇠 기간이네 그럼 1문단 개념 알려줬고 명시도 들어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끝 2문단 가자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꺾쇠 그럼 조선 후기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흘러가지 그치? 자 특히 2문단 중간에 법존 또 나오네 속대전 동그라미 안 되겠다 우리 가지문은 인문 플러스 법으로 가자 이의 있어 없어 법이 나왔는데 법의 명시 법의 패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동그라미 속대전 동그라미 자 밑줄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밑줄자 규정 그치? 명시라고 적자 빨리 명시 이러니까 쌤이 굶지 그치?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와 자 속량을 제도화했다 오케이 다음 문단 가자 18세기 이후 꺽쇠 18세기 이후 꺽쇠 상임층에서는 이제는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이라는 직역 뭐 사실 간은 어렵진 않았을 거야 간은 그래도 읽을만 했을 거야 시기별로 시기별로 구분하면서 쭉쭉 읽어 나왔으면 충분히 읽을만 해요 한마디로 이제 유학 유학이라는 건 유생 관료 진출하지 못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는 갈 수 있어 근데 약간 텃세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는 조건이지 일단 기역 가자 유교적 의뢰의 준행 문중 족보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한마디로 제도적으로는 양반이 맞지만 인정받기 어려웠다네 그죠? 기억 인정의 조건들이네 이게 인정 양반이 인정받고 싶어? 기억이 있어야 돼 이거야 그치? 자 좀 더 가자 마지막 문단 조선 후기 꺽쇠 자 뭐 핵심은 이거 하나하네요 여전히 막는 힘은 있었지만 양반이 접근하려는 힘은 더 커졌다 그게 바로 유학이다 끝 여기까지 이제 가야 자 가에서 중요한 포인트 방금 우리가 1문단 2문단에 집중했던 그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돼요 잘 적어놓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 왜? 수능에 출제될 거거든 알겠지? 수능에서는 아마 못 볼 거야 아니 못 봐야 해 그치? 안 볼 거야 근데 어 쌤은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쌤이 말이다 구평 때 이렇게 말했는데 수능이 이렇게 나왔다 잘해라 알겠어? 자 우리 지금부터 요거 1년 동안 공부한다 이렇게 컬이 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일단 나로 한번 가자 이제 나 자 나의 핵심 이제부터는 요거 잘하면 돼 이제 자 사람 둘 싹 쪼개집니다 쌤이 딱 요렇게 구조를 그려놨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어 이 구조는 안 그려도 머리에 있어야 돼요 쌤이 지금 뭘 그린 걸까 당연히 아 말해 뭐해 유형원의 주장 정혁용의 주장 둘의 주장의 차이점이 기본이라는 거 말해 뭐해 그치? 응 말해 뭐해 근데 이 둘이 갈라져서 얘가 있잖아 그리고 주장 중간에도 누가 있어? 얘가 있잖아요 이거는 쌤이 봄봄 음 4강 별의 눈밤 1강 대비 포인트 이게 바로 공차다 시험에 나오는 거 갈라지기 이전에도 집중해야 되고 이들의 차이점 중간에도 공통점이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가보자 1문단 자 앞부분에 한 개가 나옵니다 이런 건 한 개야 17세기 꺽쇠 유형원 동그라미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형원은 뭐라고 했을까? 반개수로 을 통해 맛보기만 살짝 주네 책 제목만 싹 던지고 19세기 꺽쇠 정약용 동그라미 어머 둘이 일단 시기도 달라 봤지? 시기도 달라 17세기 19세기 자 경세 유표를 통해 각각 와 밑줄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오케이 여기 밑줄 안 친 사람 뒤둘러차기 이거 항상 쌤이 어? 입으로만 뒤둘러차기 했더니 겁을 상실했네 쌤이 책가방 안에 죽도 들고 다니는데 얘기했어 안 했어? 응 얘기했을 거야 죽도 있어 지금도 있어 뻘치기 이거 하면 다 돼 알겠어? 꿈에 가서 나도 내가 쫓아가서 한다 여기 밑줄 외쳐야 돼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누가? 둘 다 뭐예요? 여기 들어갈 말이 바로 이거네 공통점이잖아 둘이 갈라지기 이전에 공통점을 먼저 줬잖아 자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을 짚고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이 공통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얘기하겠어?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을 얘기하겠지 도덕적 능력에 기초한 개혁을 얘기하겠지 엄청난 거 아니야? 범주를 확 좁혀주지 왜 그냥 가냐고 뭐가 급해서 그치? 이 문단 가자 유형원 동그라미? 그럼 지금부터 유형원은 어떤 식으로 도덕적 능력주의에 집중하는가 가보자 자 유형원은 자 본문 본론을 바로 가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줄 숫자 1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자 두 번째 줄이네 1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제부터 핵심은 뭐냐면 나열된다는 거야 여러 개 나열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분명히 한 명이 나오고 사람이 적게 나올수록 더 내용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 개념도 여러 개 나올 것이고 이렇게 주장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어떡해? 뭐 어떡해? 다 봐야지 우리의 숙명이야 그게 데스티니 우리의 숙명 자 빨리 숫자 1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자 숫자 2 비도덕적 직업이라 생각한 광대를 철폐 당연하지 않아? 도덕적 능력주의니까 연결 쭉쭉 되잖아 숫자 2 비도덕적인 직업 광대 철폐 3 유형원 약간 개그감은 없었나 보다 그치? 자 3 사농공상 사민으로 편성 세 번째 사농공상 사민 그치? 네 번째 공거제를 통해 공거제는 또 우리가 기출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자 밑줄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 선발 자 추천 동그라미 시험이 아니네 추천이네 추천 추천 선발 교육을 하고 물론 교육시켜요 최소한 학식 확인해 관료로 임명한다 이런 것도 사실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오로지 추천으로 추천 만으로 시험 같은 거 안 보고 혹은 능력 확인 안 하고 추천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왜냐 추천해서 최소한 학식 확인해서 관료 임명하니까 그치? 이런 디테일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부분 도덕을 기준으로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사회 풍속도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어 좋아요 이거는 공거제랑 연결해서 생각해도 되고 4개라고 봐도 되고 혹은 5개로 봐도 돼 아 도덕을 기준으로 당연히 도덕이 기준이라는 건 앞에 있잖아 이게 새로운 정보같이 느껴졌다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적을 안 본 사람과 같이 손잡고 뭐 해야 돼? 1문단 집중하자 1문단 잘 읽어야 독해가 잘 돼 자 존재하고 있지?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좀 더 가보자 그럼 1, 2, 3, 4, 5 끝 나열되는데 이거는 확인만 잘하면 되잖아 이제 정의학원 갑니다 정의학원 가자 1 두 번째 줄 1 아 세 번째 줄 1 행정구역 개편 밑줄자 자 바로 밑줄 자 두 번째 아 추천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이거구나 중간에 들어있지만 둘의 공통점 그러려면 주장을 정확하게 따라가야지 앞에서 추천이었잖아 추천이잖아 똑같잖아 4개 5개 기억 못해? 아니야 그건 할 수 있어 의지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야 알았지? 그걸 반복해봐 왜 못해? 할 수 있어 자 추천 동그라미 공통점 적자 옆에다가 공통점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둘 다 추천이야 자 능력 여부에 따라 추천해서 예비관료 선사를 선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계에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한다 비슷하네 둘이 그치? 약간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요 추천을 뽑은 다음에 공부시킨 다음에 그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 비슷하잖아 자 세 번째 세 번째 니은 바로 밑에 줄 자 물론 니은 같이 봐야지 이것도 주장이니까 사회에서 또 많은 인원 하지만 농민과 상공인에게도 인원을 배정했어 단 노비는 안 돼 쌤은 X 했는데 이거 약간 아까 대접이 같은데 X 했는데 X 하자 노비 X 노비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돼 자 아 약간 차별이 살짝 남아있었네 자 노비제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네요 노비제 유지되어야 돼 끝 종혜금은 그럼 주장이 3개야 3개야 마지막 문당하자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어머나 다시 잡아줬는데 이 공통점을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론을 봤어 다시 잡아줬네 좀 더 가자 모두 모두 동그라미 모두 동그라미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의 사회 주목했다 우리도 여기에 주목해야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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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유형원은 그럼 다시 머리 또 쪼개야지 유형원 따로 뺐잖아 지금 유형원은 사와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게 이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디귿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도덕적 능력 계속 나오는 공통점 도덕적 능력을 중심으로 지배층 사를 구성하려 했어 정약용도 정약용 도야? 도의 동그라미 공통점 아니야 그럼 그치? 공통점이네 뭐가 비슷할까? 보자 정약용도 양반 세습 비판 도덕적 능력에 따라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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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이네 공통점 사회지배층 재편하는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계속 공통점이네 공통점 도덕실천 이끌기 위해 사집단에 경제력 이런 건 집중했고 차등은 근데 엄격하게 유지했다 공통점 공통점 두 사람은 사회지배층 재구성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공통점 공통점 마지막 부분은 공통점 끝 그치? 끝 12번 1번 가자 속대전은 이런 규정이 있었어 옆에다 뭐라 써야 돼 아 내용 보러 안 가도 돼 이거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관계 없어요 명시 여부를 본다 이거 적으면 돼 이 문제 틀렸어도 다음번에 마칠 수 있다 알겠지? 2번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 가보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문제에는 두 개의 신문이 존재했다 뭐야? 명시 유무 어디에 써있는? 경국대전에 써있는 1번은 속대전 2번은 경국대전 얘 법지문이야 법지문으로 우리 묻고 가자 그치? 3번 조선 후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 이거 조선 후기에 이런 사회적 변화 이건 사실 기억에 잘 났을 거야 3번은 4번 음 유학의 증가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신분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경국대전에 있는 신분체제는 언제까지 작동했지? 이거 사실 뭐랑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2번 선택지와 똑같은 말 아니야 가보개혁이 됐을 때 드디어 신분제라는 게 없어지죠 그치? 그 전까진 뭐야? 잇따른 얘기잖아 실제로 있잖아 그치? 정답 4번 4번이 별 뭐라 쓸 거야 시기 그리고 경국대전의 뭐라 써있었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2번과 3번 연결하고 어 같은 포인트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 확실히 정보가 줄어드니까 이것저것 구구절절이 낼만한 것들이 딱 줄었잖아 그래서 오히려 더 선택지가 묻는 포인트가 명확해졌다라는 느낌도 조금 더 들어요 그 느낌을 가져가 수능 때 모든 걸 다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수능 때는 어떻게 봐야 돼? 하나하나 몇 경우 때 시 이거 할 거야? 최면 걸 거야 막 시간 없지? 수능 때 어떻게 해? 논리적 감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가버린다 논리적 감이 필요해 한마디로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수능 때까지는 그걸 뭘 해야 될까? 이걸 반복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작년에 실제로 해설강의만 듣고도 6평, 9평 해설강의 심지어는 OT만 듣고도 점수가 올랐던 학생이 있었어 나도 좀 놀랬거든? OT를 보고 근데 쌤이 OT에서 그럼 패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감이 있었던 친구야 그래서 자기는 약간 어? 이런 게 기준이 있나 없나 아리까리 했는데 OT를 딱 들으니까 쌤이 확실하게 패턴 출제 포인트 딱딱 잡아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또 나왔네? 패턴이 있다고 했으니까 찾으려고 할 거잖아 윌리 가 있으면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치? 패턴 아니니까 어? 보이는 거야 OT만 보고 점수가 올랐다 충격이었어요 너무 잘했지 응 후기 알지? 응 그래서 해설 어? 쌤은 항상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쌤 뭘 들어야 될까요? 꼭 해설을 보라고 해 먼저 응 평가원 해설 지금 이걸 봐야 돼 이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 알겠지? 자 얘들아 5번 12번은 5번 조선 후기에 양반의 택권을 일부 가져야 되었지만 온전한 양반 인정받지 못하였다 오케이 뭐 때문에? 기억 때문이지 또 다른 조건 오늘도 아 올킬했네 조건이 출제 포인트 1순위 그치? 자격 충분해? 어떻게 내년에도 1순위 예로 갈까? 오케이 예로 갈게 인정? 오케이 자 13번 가자 일단 13번은 말할 것도 없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옆에 있는 주장 나열된 거야 13번은 틀렸다면 뭐 하면 될까? 주장 정리하세요 1, 2, 3, 4 1, 2, 3 주장 정리 알겠지? 정답 5번 모두 시험이야? 에이 이거 어디서 나왔어? 공통점 추천 추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공통점 의식하자 정답 5번 자 나머지 넘어갈게 자 14번 자 기억, ㄴ, ㄷ 이것도 가장 적절이잖아 쌤이 말했지 가장 적절 핵심을 콕 찍을 거다 그러면 기억 대략적인 기억의 내용을 생각해 놓으면 훨씬 문제 풀기 편해 자 기억 뭐였지 아까? 조건 인정받고 싶어? 이걸 갖추어 와 조건이 또 있었단 말이야 사실 그걸 적확하게 설명한 건 뭐야? 3번 자 정답 3번이죠 유학 직역 얻는 게 확대된 상황 어 정확해 여기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한 장치 맞잖아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억제한 장치 정확한 설명이에요 3번은 ㄷ 여기다 ㄷ ㄷ은 아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이 사를 구성하려고 했다 자 도덕적 능력을 가진 지배층을 재구성한다 그치? 자 3번 능력주의를 통해 능력주의 맞아 도덕적 능력주의야 그치? 이미 시작할 때부터 도덕적 능력주의 인재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는다 왜냐? 지배층을 재구성한다니까 이게 신분의 벽이 없는 거잖아 신분은 있지만 벽이 없잖아 그 정답 3번 자 이 문제 세트는 약간 기억과 ㄴ과 ㄷ을 생각하고 들어가자 약간 애매한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어 어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어차피 아닐 거거든 확실히 아니야 1번 2번 그럼 ㄴ이 확실히 아니에요 뭐 뒷받침한다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기득권 제도적 강화한다 반대잖아 둘 다 개혁론인데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좀 더 핵심에 집중하여 들어가야 되는 문제 세트가 14번 유형입니다 잊으면 안 돼 적절한 거는 핵심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있지마 일단 15번은 아 15번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자 얘들아 기억 가자 이 문제 당연히 어떻게 봐야 될까? 기억 보고 누군지 찾아야지 먼저 선택지 본 거 아니지? 여기에는 정답 찾고 가야지 자 얘들아 기억 아래로는 농공상이 힘써서 위로는 사 응 효도하고 공경하니 도덕이네 자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아래로는 농공상이라고 위에는 사가 있고 신분제가 딱 있고 그치? 자 도덕을 잘 지키고 그러면 기억은 유형원이야 정혜경이야? 아니면 둘 다야? 둘 다지 둘 다 신분제 자체는 인정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됐었지 차등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도덕에 따라 능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럼 기억은 둘 다야 모두 차등이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둘 다 밑에 세 번째 줄 사실은 둘의 공통점 바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잘 봤을 수 있어 니은 가보자 자 누구나 인의를 실천하면 도덕이지 그치? 누구나 인의를 실천하면 농부 자식이라 할지라도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둘의 핵심 주장이잖아 도덕적인 능력주의를 통해 지배층이 될 수 있다야 그죠? 니은은 둘 다 티긋 덕행 오 좋아 도덕이야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 힘쓸 것이니 나라 안에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잠시만요 모든 하는 순간 누가 떠올라야 되지? X 노비는 안 돼 한톨의 차별 누군 아니야 정약용이지 자 정약용 정약용은 노비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정약용의 세 번째 주장 그치? 자 노비는 안 돼 나머지는 다 올라가도 돼 노비는 안 돼 X X 그래서 읽으면서 구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디귿은 정약용은 안 되죠 그치? 리을 경계를 넘지 말아야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위계가 분명해 잠깐만 경계를 넘지 않아야 돼? 아니잖아 둘 다 이게 뭐야 올라갈 수 있다 했잖아 정약용은 노비 빼고 올라갈 수 있다 했잖아 리을은 둘 다 아니네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알겠어? 자 결국은 문제들이 다 똑같아 이거 구분 잘하기 공차 체크하기 말은 쉽지 물론 그러니까 해봐야 돼 아시겠죠? 여기다 마지막 16번 자 여기다 16번은 유토르피아 자 유토피아 토머스 모 유토피아 요즘은 유토피아 반대가 디스토피아잖아 어 이제 그 최근에 SF 소설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에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디스토피아 세상을 싹 그린 것들 모래밖에 안 남고 막 미래는 다 그렇게 그리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 미래 미래는 막 나무나 식물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막 모래만 막 이렇게 굉장히 암흑난 미래를 그리기도 하지만 지금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자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모두가 일을 해 자 중요한 거는 이들의 주장과의 접점을 봐야지 그치? 주장과의 공차를 또 봐줘야 돼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밑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있네 한마디로 여기서도 계급이 다 존재하고 있네 계급이 달라요 차등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러면 계급이 있으니까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학자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어 아니 차등이 있네 분명히 자 학자 계급은 의무는 면제되지만 일해야 돼 다른 일을 해야 돼 학자 계급은 능력이 있는 능력 동그라미 공통점 그치? 추천 동그라미 공통점이네 그쵸? 자 승인한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갈 수 있어 한마디로 계층 가는 이동이 자유로워 이동 가능합니다 노동계급도 학자 계급이 될 수 있어 이동이 가능하네 그치? 너무나 될 수 있네요 딱 이 내용까지야 이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거지 일단 정답 5번 에이 노동계급 얘는 선택지만 봐도 노동계급과 학자 계급의 이동이 가능한 거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차등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지 벌써 노동계급 학자 계급 다르잖아 어디서만 특혜를 가지는 것도 다르잖아 정답 5번 뭐가 틀렸다? 전반부의 전제가 그냥 틀려버렸다 자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뭘 복습해야 될지 알겠어? 그게 가장 중요해 거기서부터 이미 올해 수능이 시작된 거야 지금 알겠죠? 그 부분 잘 보완하고 내 걸로 만들어 나가면 올해 수능은 네 거 알았지? 네 거 하 자 아 이 노래 되게 위축된 네 거 하 자 몰라? 원래 내 거 하자라는 노래가 내 거 하 자 네 거 하 자 알겠죠? 자 복습 잘하고 또 다루지 않은 부분이나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질문 그죠? 적극적 질문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이 점수 잘 나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잖아 설명 안 해도 되지? 오케이 자 질문 적극적 하면서 점수 만들어가고 수능 때 대박 한 번 해보자 고생했어